저희는 오늘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부터 저희는 택시를 타고 아두다르를 다 예정해봐요. 축하드라. 스톱 바이 더 메디컬 센터에 시켜서 피티얼 테스트. 어제 피시아웃으로 자렸던. 공이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종이 걸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일처리가 빠른데요. 응. 우리는 오늘 아부다비를 갔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요. 펀디르함을 부르셔서 하루 투어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룰루가 있어요.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오겠습니다. 페라리 월드. 페라리 월드에 페라리를 타고 온 두 분. 멋있어. 이거 뭐야? 이건 롤스로미스예요. 와 이 세 사람이 좀 부자 부자. 여기 야스몰이랑 페라리 월드랑 같이 있네요. 아이고 네. 웃음이 안나오어. 죄송해요. 네, 이것은 백신을 받는 것 같아요 백신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백신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백신을 받는 것 같아요 백신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보여줘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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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백신을 받으면 안돼요 아부다비에 오니까 다른 데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PCR이랑 백신 접종 증명서를 두 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부다비에는 좀 더 까다롭네요 여기 카페 남긴 있다 일단 초콜릿 여기 사면 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아, 너무 딱이다 아, 오늘 일정 딱 좋아요 PCR 딱 받고 여기 와서 기념품 사고 와우 오우 오우 식당 와우 식당 아 아 아 아 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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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백신 미세. 네 Warrior 한국 서울 안녕하세요 한국에 어디서 들어왔어요? 저는 인천 남도검단의 6년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절반. 발음이 너무 좋아요. 땡큐! 자방검사까지. 여기는 왜 이렇게 철자 철자해? 사진을 찍고 여기서 자방검사 될 것 같아요. 찾아요. 빨리 와. OK? OK. OK, so would you like to add guiding and simulator? You can raise each other. This is 85. You can drive a Ferrari or Formula 1. Ferrari World. 처음이랑 이런 거 팔고. 저기서는 직접 타보실. 아, 여기. 자, 셋. OK. 여기. 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옷이. 가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괜찮네요. 페라리월드는 식당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다가 본다고? 아, 저 이렇게 늘 시키고 확인을 하고. 아, 그렇죠. 피시캡사. 와, 이게 사우디. 사우디 음식이라고 해요. 피시캡사라고. 이거랑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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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드러워요. 아, 진짜? 음. 진짜 부드러워요. 음. 맛있는데? 먹어봐야지. 이건 또 요거트예요? 음. 진짜 특이하게. 밥이랑 요거트를. 밥이랑 요거트를. 떡볶어 먹어. 하이. 좋아. 아버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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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인S를 먼저 타러 왔습니다. 마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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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쟈나님이었어요. 이게 마스크가 날아갔네요. 그 정도로 빠르다는 소리인가? 35분이랑 4초 35분? 저 눈물 보이시나요? 아 진짜 방금 나한테 너무 무서워 아 솔직히 이거는 한국거랑 진짜 비슷하고 재밌었어요 아 진짜 무서워 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놀이기구 나 그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진짜 다섯 번 했어 고통은 잠깐이고 추억은 평생인데 할 수 있을까?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로는? 다 월드 페스티스트 코스터 진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온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출발해? 다 월드 페스티스트 코스터 이렇게 빵 추게 하는 거야? 벌써 저기가 있는데? 됐는데? 와 우리 근데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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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데 근데 지금 눈물, 눈물 맺힌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아까 것보다 재밌어요. 중간에 눈도 몇 번 떴고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 저는 페라리 와플을 먹어볼게요. 땡큐!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음! 맛있어요? 빵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드디어 산다. 페라리를 드디어 산다. 저는 페라리를 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 페라리. 와 이것도 빠른데? 아 그래요? 복싱 증명서. 여기서 폼을 작성하고 저기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6시 25분. 여기 방문객 수, 날짜, 시간, 이메일. 이거 너무 괜찮아 보여. 어. 여기 좀 선물형으로 괜찮아 보이는. 여기 먹어보는 것도 있어요. 거의. 어이. 사다 보니까 20만 원어치? 여기를 가려면 옷을 다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된대요. 저 여기를 가리고. 가렸는데. 여기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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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나님은 여기서 아가야를 샀는데 예뻐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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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키가 제가 150인데 딱 맞아서. 오. 키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꺼보다 저렴해. 그래도 너무 편한 게 이게 기사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제가 만약에 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낼 수 있고. 이것도 제가 샀잖아요. 이것도 넣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땡큐 써 마치. 이렇게 가려야 되거든요. 여기 가려야 되거든요. 여기 가려야 되거든요. 여기 가려야 되거든요. 이건 편의점이니까. 네. Do you know Sandara Park? Dara Park. I know. Sandara Park. Sandara Park. Sandara Park. 동일 25일. 오케이? 네. 넌 네. 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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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우 서비스? 호무스도 안 시켰는데 서비스로 주셨을 거예요. 이거는 믹스트 그릇. 이거 뭐예요? 믹스트 그릇은 샤워르마 및. 어? free? 샤워르마 및. 아, OK? OK, 이거는 비스트 샤워르마고 이거는 믹스트 그릇인 분이에요. 이거랑 샤워르마의 뜻이 뭐예요, 근데? 아, 달리. 이거랑 샤워르마. 이렇게. 맛있다. 달리기랑 찍어서 맛있어요. 달리기 진짜 맛있네. 와우, 시계부터 롤렉스. 와아. 와, 이건 한 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와, 온 세상이 골드골드하네. 와아. 원, 투, 쓰리. 와아, 대박이다. 여기가 카페인가? 샐러드도 편해. 먹을 것도 편해 여기.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네요. 좀 편이긴 하죠. 아아. 아아. 금, 금 커피가 어디 있어요? 시그니처. 어. 한 2만원 전 해도 돼요. 카멜치노만 먹어봐야겠다. 아아. 승리가. 아, 다 든 거 아니야? 엄청 보급컵이 차가 붙이면, 아, 다 든 거 아니야? 아, 다 든 거 아니야? 아, 10시 30분이다. 아, 다 든 거 아니야? 아, 10시 30분이다. 아, 안 든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땡큐 빠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여기 밑에 이 마운트를 차에 놓고 내려가지고 기사님한테 전화하는데 기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난 바보야 안 받네 왜 안 붙지? 저는 진짜 오랜만에 그 다이너스 카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흠 물 대취하자 뭐야 오 이런 만주 같은 거 여기 여기 음식 전통케 나온다 케이크도 있어 두바이라서 그런지 약간 두바이스러운 음식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디저트를 다 모았으니까 들어갈 때는 PCR감사지하고 배친 보여드리니까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 여행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제가 탔던 비행기에 연예인이 탔었나봐요 아마 그레이크걸스? 이렇게 촬영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촬영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